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저는 2001년 이후로 캐나다의 온타리주에 계신 여러분에게 재정투자와 재정계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 속에서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상반기의 투자 시장은 2022년에 부진한 상황에서 회복과 반등을 보여주는 기간이었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투자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와 학계 그리고 실무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투자 시장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이것을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도 역시 22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캐나다 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캐나다 중앙은행은 한 번, 미국 연준위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한다고 발표를 해버렸고 이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7월 12일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마지막 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 금리 인상은 실제로 실행되더라도 투자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사전에 예고된 조치들이어서 투자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 리스크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3%대로 목표치인 2%선에 꽤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서플라이체인의 디스럽션 상황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시장은 그동안의 과열 분위기에서 조금 진정되고 있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경제의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에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모두 하반기에는 이미 예고된 금리 인상 외에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것이며 오히려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와 비즈니스들이 재정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투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대목에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 연속된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에는 투자 시장이 매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 6번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하고 중단한 이후에 캐나다의 S&P TSX 인덱스는 연평균 12.8% 상승했고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는 연평균 19% 상승했습니다. 물론 투자 시장의 실적이 금리 하나에만 달려있지는 않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22여 년 만에 최고로 올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중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조치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20여 년 만에 최고로 올라 버린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통계를 보면 광역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평균 주택 가격이 1.2% 하락했고 거래 건수는 16.9%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통계를 보면 6월에 매매 건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16.5% 증가했고 평균 주택 가격은 3.2% 올랐지만 부동산이 최고점이었던 2022년 2월에 비해서는 가격이 현재 11.4%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물 리스팅도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떨어져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수요는 많지만 고금리 때문에 거래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투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다우존스 인덱스의 과거 30년 동안의 매년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우존스 인덱스이지만 다른 주가 지수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인 해가 마이너스인 해보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할 사항은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말고는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다는 점입니다. 서프라임 무기지 사태 때도 그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역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일 주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앞으로 두 번의 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신규 투자나 추가 투자의 적기가 언제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의 뉴스와 시장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기본 원칙과 그 원칙을 인내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투자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포포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된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시시각각 알게 되는 사건 사고와 때로는 근거 없는 루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뭔가 신박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마음의 평화는 물론 건강하고 견실한 가족의 재정의 바탕 위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기보다는 큰 숲을 보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